수술 잘 됐나요?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놀고 싶어갖고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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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보다는 많이 걷는 거죠? 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보행 자체를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보행 연습을 할 수 있는 보조기고 그걸 이제 찰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어휴 왔어 왔어 어휴 왔어 고마워 많이 커서 왔어 여기 너무 건강하게 센타이가 와줘서 센타이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자꾸 넘어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푹신한 곳, 잔디가 깔려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아프지 않고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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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마워 khaki 축하 왔다 오, lo, lo, lo